그건 그렇고 바나나 우유 좀 사려고 왔는데요. 바나나 우유 어디 있죠? 바나나 우유요? 편의점 옷을 입고 계시길래. 우리 딸이 편의점을 했는데 거기 하나 훔쳐왔어요. 여기서 일할 때 떠나니까 입으면. 진짜 편의점 유니폼 맞죠, 이거? 네네. 아니, 집도 보니까 편의점처럼 돼 있더라고요. 느낌이 왜 편의점 느낌이거든요. 그건 그렇고 안 추우세요? 지금 쌀쌀한데 바람 많이 불고. 열이 많아가지고. 아니, 근데 웬 인형이 이렇게 많아요? 이게 뭐 손주들이 많이 오나요? 산 속에서 손주는 아주 어리고. 옷을 빨고 계셨던 게 아니라 인형을. 네, 네. 아니, 웬 인형이 이렇게 많아요? 이게 치밀이라도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. 되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집도 편의점 느낌 나오고. 반바지에 신발도 약간 이거. 겨울, 가을. 여름. 겨울. 여기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다 있네요. 하고 계세요. 이제 재밌는 분일 것 같은데요. 취미로 모으신다는 인형을 빠는 날인가 봐요. 아, 도날드 덕이네요. 아우, 저 비슷한데요. 일단 뭐 빨래부터 마무리 하죠. 여기. 흐릉. уш으으으...